XSFM입니다. I, D, W, K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 317회 금요일 순서에서 인사드립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제 옆에는 윤세민 리터가 늘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계속 주식만 보고 있는 사람은 인터넷 중독인가? 인터넷 중독인가? 스마트폰 중독인가? 주식 중독인가? 부동산 정보만 보고 있는 사람은 인터넷 중독인가? 혹은 렛나 디스플레이 중독인가?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캔 다음에 결국 환자라고 지정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촉감이 좋아서. 라고 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게임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스스톤에서 덱만 짜는 사람은 인터넷 게임 중독인가? 덱 중독인가? 오버워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인터넷 중독인가? 인터넷 게임 중독인가? 게임 중독인가? 물어봤더니 난 힐링 중독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학계가 이 다양한 사례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를 오늘 해보죠. 결론입니다. 광고할 거예요. 숨을 훅 튀기시길래. 브레스를 뿜으려고? 문학인의 헬 브레스는 잠시 후에 감상하시겠습니다. 그곳의 아기술사는 모발에는 함부르크 맥주요모, 로아스웰, 비오틴 셀렌,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 영어,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버 콕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42만원이 나갔습니다. 관리비 23만원이 나갔습니다. 카드대금 137만원이 나갔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원형으로 800모 나갔습니다. 네, 그럼요. 그것만큼은 안 될 일이죠.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로 당신의 모발을 지켜드릴게요.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먹어 X 다시 찾는 로아스웰 맥주요모. 이걸 왜 먹어 X 하냐면 내가 X 고민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맥주요모가 X 좋다고 해서 X레오랑 해외에서 X파마랑 다 먹어봤는데 근데 왜 자꾸 X라고 말하면 X가 되는 거야 이거? 하여간 먹어봤더니 두피랑 모발에 영향을 주는 맥주요모 비오틴 셀렌이 많아서 그런가. 이게 힘이 생기면서 이마선을 따라서 X머리가 올라오고 X지는 느낌이 들고 또 알약이어서 냄새도 없고 먹기도 편하고. 자꾸 삐삐거려서 말을 못하겠네. 하여간 이거 먹어 X이나면 느낌이 온다니까. XS FM에서 한번 찾아봐. 먹어보 X 다시 찾는 맥주요모 로아스웰. 한구로코 맥주요모가 잘 팔린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의외입니다. 광고가 이 모양인데. 저는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바꿔야겠다. 우리 이거 이 회사 간만에 잡은 스폰서인데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사주셨어요. 계속해서 할인하고 있고요. 광고는 바꿀게요. 설득을 진행. 못 참겠습니다. 일단 광고주부터 설득하고요. 광고는 바꾸겠습니다. 문학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게임 중독 관련해서 학계는 어떤 영구를 했나 이런 얘기를 조금 정리하고. 특히 의학계에서 있었던 진단 편남들의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오늘은 그러면 두 학계를 같이 묶어볼 생각이에요.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의학 얘기를 잠깐 했지만 끝까지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의학의 방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의학에서 어떻게 해서 게임 중독을 판별하냐? 설문조사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리고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인터넷 중독 갖고 게임 얘기하기 힘들어.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는 인터넷 중독이자 게임 중독이자 신발 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러면 다른 척도는 없을까?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는 돈가스 중독이기도 하네요. 평냉 중독 등등등. 그거 말고 그것만으로 의학이 설마 중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중독 개념을 가지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방식에는 다른 판별법들도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fmri라는 게 있어요.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뇌에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 쓰이는 혈류의 변화를 촬영하는 뇌 스캐닝 기술입니다. 수술, 이온화 방사능 누출, 투약을 피할 수 있어 뇌지도 제작 연구에 널리 쓰이고 있죠. mri는 다들 알잖아요. f는 펑셔널, 기능적인 mri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나 정신이 수행하는 어떤 기능을 mri로 찍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주로 뇌를 촬영을 해요. fmri는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분이랑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뇌 mri라는 건 뭔가 종양 관련된 거라든가 뇌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병 같은 걸 알아보기 위해서 찍는 것들이 최근에 급여화됐잖아요. 최근에 급여화됐다고 한참 보건복지부에서 광고한 뇌 mri라는 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fmri 그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다릅니다. 좀 더 비싸다고 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중독센터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fmri를 쓰면 병원에 또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싼 장비라서.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얘기를 들었고. fmri가 실제로 제가 조사하는 방법이... 맞아요. 의사가 아니면 일단 돈 얘기부터 해요. 다릅니다라고 말하더니 바로 비싸요. 아니 그 의사가 한 얘기예요. 저한테. 친절한 의사분들은. 네. 다릅니다. 비싸요. 먼저 말씀하시죠. 그 의사분은 이제 그 시도를 여러 번 해왔다가 좌절한 경험이 있던 분이시죠. fmri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게임 중독을 증명하려는 의학 논문에서. 그런데 그러면 왜 fmri라는 방법을 쓸까? 거기는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받습니다. 뇌의 기능적 mri를 찍으면 뇌의 각 부분의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디에 가장 혈류량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종종 보이죠. 뉴스에서 자주 보셨죠. 뇌사진이나 이런 거. 그게 바로 이 fmri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을 놓고 그걸 하는 겁니다. 게이머와 게임 중독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있겠죠. 그 대상을 모아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 대조군이라고 하죠. 그 둘을 놓고 게임을 시키거나 어떤 상황을 주고 그 mri를 계속 찍는 거죠. 뇌를. 그러면 뇌의 특정 부분에 혈류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과 게임 중독자가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다면 이거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모이느냐. 뇌에서도 특정 부분에서 어떤 만족감, 행복감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이 소위 말하는 도파민 수용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게 그렇죠. 뇌에 어떤 행복을 자극하는 수용체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도파민이 막 생성돼서 달라붙으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도파민. 뇌에서 생산되는 유기화합물로 분비가 촉진되면 쾌감을 제공합니다. 우울증, 파킨슨병 등의 치료를 위해 이것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쓰죠. 을의 도파민 뉴런의 반응은 기대와 관련이 적은 보상이 좋아질 때 나타나며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 수용체를 보는 거죠. MRI로.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이 끝났는데도 계속 그 도파민이 올라가 있고.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중독이라는 게 결국 그 행동, 만족감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생물이 그렇잖아요. 점점 역치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담배를 한 개비만 피는데 점점 담배 중독이 되다 보면 하나 갖고 안 되니까 또 연타로 피고. 8mm 피고. 왜냐하면 수용체가 10개였는데 자꾸 그게 들어오니까 몸이란 건 그래요. 이게 부족한가? 하고 수용체를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10개였던 때에 맞춰서 도파민이 10개를 뽑아냈는데 20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10개 갖고는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뽑아냅니다. 더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담배를 더 피는 거예요. 신발을 더 사요. 똑같은 거죠. 마약 중독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0.1g을 주사를 맞았는데 너무 행복하다가 그걸 반복하게 되면 점점 도파민 수용체가 늘어나니까 이거 0.1로 안 돼. 0.2, 0.3 하다가 치사량을 넘어가는 게 마약 중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유필이 님이 신발 경험도 그렇게 반복되잖아요. 처음에는 신발을 넣기 위해 진열장을 샀는데 진열장을 너무 큰 걸 사서 신발을 사는. 네. 진열장 일종의 수용체죠. 신발 수용체가 돼서 신발이 덜 찼다. 보통 신발을 모으는 사람들은 진열장을 살 때 자기 신발의 3배 정도가 들어갈 진열장을 사요. 그리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신발을 사거든요. 굉장히 또 새로운 피드백이 발견이 되어있네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발견인 것 같은데. 자본은 신이 많네요. 우린 돈 쓴 걸로 인해 행복을 얻잖아. 거기에 가장 충실한 게 한국의 MMORPG들 아냐. 우리는 그 랩을 채워놓고 행복감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 랩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자본이 몸을 알아서 바꿔주는구나. 이게 신발로 얘기하니까 유니크해 보이지. 우리 중고등학교 때 CD 진열장 그랬잖아요. 그거 채우려고 CD 샀잖아요. 중독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물질 중독에서는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이 중독을 인벤 중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렇죠. 수용체를 인벤으로 부를 수도 있겠군요. 제가 세세하게 저도 의사도 아니고 듣는 분들도 의학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일리 설명을 펼고 대충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이 의학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중독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을 행동 중독으로 가져옵니다. 물질, 어떤 마약이나 이런 걸로 수용체가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정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계속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당연히 그 수용체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약물이 없어도 발생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중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우리는 과거 인간보다 더 단 걸 더 많이 먹고 더 짠 걸 더 많이 먹고 그렇죠. 네,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행동 중독이라는 패턴 안에서 그러면 게임도 게임하는 사람의 MRI를 찍어보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현재 의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임 중독에 대한 구분인 거죠. 이것과 아까 얘기했던 서베이, 어제 얘기했던 인터넷 어딕션 테스트를 변용한 서베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게임 중독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논문이 이렇다는 건 아니죠. 의학계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게임 중독이 존재하고 다음과 같은 진단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연구에서. 그런데 이게 정의가 되지 않는 건 의학계에 대해서도 유병률이라고 하죠. 유병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게임 중독자와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진단이 가능하다는 건. 유병률은 보험회사도 참 좋아하는 단어죠. 네. 유병률이란 건 뭐냐 하면 그 진단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 나라에서 도대체 몇 명 정도가 게임 중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거예요. 그러므로요. 사람마다 너무 틀립니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낮은 건 0.7% 얘기하는 논문이 있었고 어떤 논문에서는 15.6%가 있었습니다. 그럼 큰 병인데. 네. 진짜 중요한 병인데.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는 들어와줘야 우리가 적어도 게임 중독이 있다고 하고 그것을 치료 진단하려고 했을 때 좀 커먼 센스라고 하잖아요. 공통적으로. 의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게 납득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건 누군가를 농담으로 중독이라고 놀리는 것과 그 사람을 치료센터에 집어넣는 건 얘기가 다른 부분이니까요. 그게 의학에서 얘기하는 중독이고 학문 영역에서 게임 중독을 다룰 때 의학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존재하는 게 사회과학 쪽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보면 심리학도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 연구 그다음에 정치학에서도 다루고 있고 경제학에서도 다루고 여러 분야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쪽에서 다룰 때는 말 그대로 이것을 게임 중독이라는 현상을 어떤 의학에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일정으로 다루게 되죠.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은 영 다릅니다. 같은 현상을 놓고 의학에서는 말 그대로 사람의 뇌를 보거나 그 사람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해서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가 중독됐는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었다면 사회과학에서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사회과학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의학에서 질병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지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의학은 치료하면 그만인데. 네. 피터 콘레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피터 콘레드. 네. 그렇게 유명한 학자는 아닌데. 왜 그게 알았어. 왜 유명세를 평가하고 그래요. 신기하게도 이름은 저희 사무실에서 보이네요. 호텔 하시는 그분은 아닌데.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구박을 하고 그래. 강건로에 콘레드 호텔이 보여요. 네. 굉장히 크게 잘 보이죠. 콘레드의 연구 중에 가장 유명한 연구가 의료화의 문제. 과잉 의료화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의학적이지 않은 문제가 의학의 문제로 되어 갔을 때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질문을 해요. 그거 저 어제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영화 데이니시걸에서 봤던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남편이 병원에 갇히고 원치 않는 수술 받고 이러면서 고통받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정신의학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사회적 현상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와 협상의 결과물들을 이것이 질병이다. 혹은 치료의 대상이라고 지정했을 때 사회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동성애 문제였잖아요. 그것이 어떤 질병으로 지정됨으로써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실제로. 그리고 그 피해는 심지어 지금까지도 어떤 사회의 선입견, 일종의 무의식, 사회적 무의식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고 혐오의 가장 기초가 돼버렸단 말이죠. 2차 대전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쟁에 참여했던 주체가 된 거의 모든 국가가 우생학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국면이 계속됐으면 우리 같은 아시아 인종들은 뭔가 병을 타고난 사람들로 지정이 됐었을 거예요. 영원히. 그거를 병이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를 끌어온다는 겁니다. 열등 유전자를 가진 자 이런 식으로 의학으로 구분하려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지도 않아요. 여기서 잘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게임 중독이 질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질병 코드가 병원 가면 말 그대로 진단을 받고 치료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코스가 우리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왔다고 했을 때 게임 중독,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밥 먹고 게임만 해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놈의 게임 중독 따 새끼야 이러고 그냥 등짝 스매싱을 날리는 것과. 등짝 스매싱과. 그러면 부모는 속이 썩죠. 그러면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죠. 학부모들이 연락이 와서 우리 아들이 밥 먹고 게임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됐냐. 근심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쉬워져요 부모는. 우리 아들 게임 중독 치료가 가능해 센터에 집어넣겠다. 치료소 입겔. 네. 이걸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제주도의 녹지병원이 그냥 열었어. 그런데 갑자기 중국인들 발급이 많이 끊겼잖아요.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막 슬레이어즈 박서 스쿨 페이커 스쿨 이런 걸 만들어서 아이들을 감호 강제로 그런 시설을 하겠다. 물론 이건 전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들어. 전국에서 부모들이 보내. 대박나겠네요. 이거는 더 극단적인 예를 들 수도 있죠. 부모가 자녀를 방임해서 게임 중독에 빠졌으면 지금 같으면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같은 말을 들었겠죠. 같이 소풍을 가세요. 같은 말을 들었을 텐데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가 가능해. 그러면 자녀를 방임한 부모는 이제 병원으로 방임을 하겠죠. 6위는 좀 그렇구나. 좀 더 스카이 캐슬 같은 SF 가정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요. 공부 못하는 게 병이라고 지정되면 어떨까요. 그럼 스윙님한테 데려가요. 스윙님이 가둬요. 치료해 준다고. 치료죠. 치료는 우리 사회에서 좀 만능입니다. 그러니까 약과 수술이라는 것은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결과에서 고쳐내겠다라는 의식을 좀 만들고 있죠. 예를 들어 곰팡이가 심한 집에서 청소를 안 해서 계속 뭔가 질병에 걸려요. 하지만 그 원인을 보고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질병이 걸리니까 항생제를 더 때려넣을게라는 치료 만능주의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네. 이게 과연 올바르냐라는 문제는 사회과학 쪽에서 의료화를 바라보면서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가 게임 중독에서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게임 중독이라는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게 정말 사회를 뒤덮는 문제냐 아니면 극소수의 일부일 뿐이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과몰입이 있다면 과치료도 존재할 수 있다. 네. 그것을 치료의 영역으로만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MBC의 레전더리 기사 누구시냐. 그분은 영원히 모르실 거예요. 전원 내리신 분이요? 전원 내리신 분. 이제 이름이고 뭐고. 전원 내리신 분. 그분 뭐 게임기에서는 아주. 그분 아직도 기자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기사를 못 쓴다고 그걸 질병으로 구분해서 병원에 집어넣으면 안 돼. 기사 못 쓴 증후군이 있어서 그것이 치료가 가능한 영역이 돼버리는 것도 문제잖아요. 로우 저널리즘 디스오더. 안 돼. 안 돼. LJD. 옛날에는 자녀의 왼손잡이를 고치겠다고 병원에 데려간 부모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의료화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키. 자녀 키. 키 높이는 수술하고 약이 있죠. 그렇게 칼을 대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잖아요. 그거는 키 작은 걸 질병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의학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의학이 만에 하나, 십만에 하나 갈 길을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의학은 돌볼 게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의학이 의학이 아니라 갑자기 전적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많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요. 완벽한. 그런 점들이 학계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다만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전 세계에서 5년간 나온 논문을 리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학계는 모든 논문을 영어로 씁니다. 대체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세계 논문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의 결과를 보자. 라고 했을 때 의학 논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WHO도 저랑 비슷하게 참고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수집하면 의학이 많이 나오고 이 이유는 뭐냐? 사회과학은 영어로 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게임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게임 현상이 이렇다라는 논문을 영어로만 써요. 그럼 왜 연구를 합니까? 한국에도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당연히 한국어로 씁니다. 똑같은 일은 헝가리, 스웨덴, 인도,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당연히 사회과학자들은 자기 사회의 지역성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걸 쓰게 돼요. 물론 여건이 되면 번역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수위는 그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 세계 연구 트렌드를 보겠다고 모으면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 사소한 이유가 의학 만능주의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 이거는 좀 과대해석의 우려는 저는 갖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직접 모아보니까 그런 현상은 나왔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학계의 특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의학은 영어로 다 쓴다. 동일 언어로 마치 종속과목을 다 라틴어로 쓰듯이 표준을 정해놓고 간다. 그런데 사회과학은 보통 그 나라 사회가 금은학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그쪽 언어만 써도 충분해서 노동을 여러 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쓰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과몰입에 대한 합의가 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합의는 계속 하려고 해요. 다른 말로 합의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경우에도 헝가리의 상황을 지금 알기에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로 거기서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정리를 하면 의학, 심리학, 사회과학 다 묶어서 보면 학계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하나예요. 게임 중독 뭔지 지금 알 수 없답니다. 게임 중독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통해서 게임 중독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유병률은 얼마고 사회과학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아까 어제 우리가 메타분석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수학처럼 떡 떨어지는 영역은 이제는 아니고 그렇다면 그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그 트렌드가 정확히 지목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아직 게임 중독이 뭔지 알 수 없다입니다. 예전에 과실에서도 자주 그랬잖아요. 알 수 없다. 알기 어려운 문제다. 제가 좋아하는 결론 중에 하나죠.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우리에겐 더 많은 연구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현상들을 관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게임 중독이 있냐 없냐 그런 공격적인 질문들을 또 많이 받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 중독인 것 같아라는 얘기하고 다니고 저도 농담처럼 저는 중독자 중에 왕이죠. 이런 얘기하고 다닙니다. 우리 저기 김민하 아저씨 보세요. 누가 봐도 중독자 멘트 아닙니까? 그거 맨날 와서 제가 이게 게임을 했는데 중독자 멘트지. 되게 우습게 보시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런 수용시설이 열리면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밀하게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더 많은 연구 자료가 쌓여야 된다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구 결과, 결론이죠. 컨클루션을 보면 그래요.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했지만 동시에 이 연구는 굉장히 지역적이고 샘플이 적고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연구해야 될 한계를 내포한다라는 결론으로 항상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게임 중독은 갑자기 WHO 이런 데서 힘을 받으면서 쭉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의학을 봤더니 아직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사회과학을 봤더니 합의된 게 너무 없다. 학계가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세계보건기구는 이걸 지정해야겠다고 갑자기 나섰다. 그럼 보건복지부를 운영해야 되는 온 국가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보건 쪽도 쳐다보고 있고 문화 쪽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 결론을 잠시 후에 들어보죠.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운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먹어 X 다시 찾는 로아스웰 맥주 효모. 이걸 왜 먹어 X이 하냐면 내가 X 고민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맥주 효모가 X 좋다고 해서 X대호랑 해외에서 X 판마랑 다 먹어봤는데 근데 왜 자꾸 X라고 말하면 X가 되는 거야 이거? 하여간 먹어봤더니 두피랑 모발에 영향을 주는 맥주 효모 비오틴 셀린이 많아서 그런가 이게 힘이 생기면서 이마선을 따라서 X머리가 올라오고 X지는 느낌이 들고 또 알약이 와서 냄새도 없고 먹기도 편하고 자꾸 삐삐거려서 말을 못하겠네 하여간 이거 먹어봤더니 느낌이 온다니까 XSFM에서 한번 찾아봐 먹어봤더니 다시 찾는 맥주 효모 로아스웰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17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저는 유승균 PD고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고 오늘은 이경혁 문학인과 함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2012년, 2014년, 2013년 이런 때 얘기했으면 주제의식이 달랐을 거예요 물론 당시에도 실제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언론이 까, 정부가 까, 국회가 까 대정부 지리에 경찰을 데리고 와 이런 사람 게임을 안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왜 조사 안 했냐 뭐라 해? 왜 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냐 게임 업체에 세금 더 걷으려고 결론이 왜 그렇게 나오냐? 세금을 더 걷고 싶어서 처음부터? 그게 아니다 전선이 이렇게 교착되면 뛰어먹을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잘되는 업계에서는 그리고 이 전선은 곧 새 국면을 맞이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2019년에 들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이것의 질병과 관련된 성격을 지정하느냐 말느냐를 이번 달에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본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결정이 된다고 그게 헌법에 우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적용은 또 얘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너무 서로에 대한 공포들 그리고 그 공포에 의해서 과장되는 부분들도 저는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게임 업계의 입장을 대표하는 스피커들에서는 이 문제를 너무 또 과장해서 표현하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몇몇 토론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이제 나머지 얘기는 여기서부터 접근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학계를 얘기했는데요 여기에도 학계가 껴 있는데요 게임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가 생길 때가 되면 다시 얘기하죠 이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큰 돈을 쥐고 있는 주체가 있죠 게임 회사 정부 이 양쪽을 대변하는 관변 아니다 단어 잘 써 조심 관변을 하다 보니 하게 되는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학자들을 비난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관을 대변했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게임 회사를 대변했네 지갑을 열어보니 돈은 게임 회사가 좋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었을 뿐인데 여기에 앉아있네 그런 개인들을 비난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정말 그런 구조가 존재를 하죠 거기 앉아계신 분들이 한 두 번쯤은 고사하셨을 거예요 원래 삼양지덕이란 게 있죠 저 말고 다른 괜찮은 분들도 많은데 다음에 골프나 나랑은 골프만 치자 이런 겸양을 부리셨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 관이나 회사들을 대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자꾸 또 이쪽으로 갔네 일단 해보세요 진행은 내가 할 때 저는 개인을 비난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면 과임돼서 나가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잉이 서로 간에 계속 과잉을 불러일으키면서 쓸데없는 공포를 만들어내는 건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볼게요 지금 의학에서 정리하고 있는 게임 중독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학이 아까 얘기한 과잉 의료화의 문제 혹은 사회 현상을 지나치게 의료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는 비판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의심도 있죠 의학계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 중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너네 더 돈 벌려고 지금 이걸 질병으로 지정하려는 거 아니야? 네 돈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작 저는 진행하면서 정신과 의사분들 인터뷰를 같이 해봤는데 의사분들은 또 이런 항변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보험금으로 어차피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페이 닥터인데 월급쟁이 닥터인데 이게 병원이 돈을 버는 거지 내가 돈을 버나? 라는 개인 의사들의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의료수가 문제 있잖아요 의료보험에서 그리고 그거 다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난다 게다가 병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우리처럼 보건의료가 잘 된 나라의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큰 부담이고요 국가도 부담인데 국가랑 돈을 받고 계산하고 심평원을 거치고 이래야 되는 의료계의 입장에서도 우울한 일이에요 사실 돈 덜 받는 병 하나 더 생기네 물론 그것도 돈이 더 될 수 있겠죠 다만 돈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으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돈을 그럼 제일 크게 버는 건 누군데 돈을 제일 크게 버는 사람은 이 병원에 비해서 돈 얼마나 더 버는데 그럼 게임 의사를 봐야죠 저는 어느 입장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긴 저도 좀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제가 의학 쪽에서 접근했던 연구 결과들이 갖고 있는 한계들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과 그냥 특정 집단을 쌓아몰아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안 된다고 봐요 모든 의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학계라는 집단이잖아요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은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학계도 분명히 나름의 방법론과 오랫동안 체계화된 자정작용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내린 결론이 의학 내부에서 머무른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 관점이 필요한데 지금 계속 비난과 비난으로 오고 가는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를 대응하는데 굉장히 노이즈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산업재해가 하나 더 지정되는 게 건설업이나 화학 관련 산업이 걱정할 문제지 의학이 쌍수 들고 환영할 문제는 아니라고요 소위 말하는 인터 디서플린이라고 하죠 여러 공유학재라는 게 있죠 요즘은 사회현상이고 뭐고 다 이렇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특정 관점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좀 총체적인 이해를 만들자라는 입장들이 많은데 의학과 사회과학의 이걸 같이 봐야 맞죠 게임 중독이라는 현상은 그런데 이거를 서로 니네가 이렇게 봐서 비난만 하고 오고 가고 한다면 이거 대응 못합니다 우리가 대응하려면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학 관점은 완전히 저랑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제가 해야 되는 건 그래서 의학이 잘못됐다 너네 방법론은 써먹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두 관점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 거기서 게임 중독의 현상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이 지금 학계가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계의 임무반기라고 불러도 틀리는 말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지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자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좀 서로 그런 얘기를 풀어가면서 할 수 있는 장들을 더 만들어야 하고 실제로 보건복지부든 문화체육관광부든 주무부처들에서도 이 문제는 함께 신경을 써줘야 되는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잘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게 학계가 갖고 있는 제일 지금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미디어쪽 입장입니다 우리는 미디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미디어는 학계에서 나온 이런 논문 결과들을 쭉 리서치를 하다가 자극적이다 싶으면 또 한 번 팍 터뜨립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뭐 이런저런 연재를 합니다만 언제나 가장 조회수가 높고 댓글이 많은 거는 자녀의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 특강을 다니면서도 가장 놀라운 거는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우리 자녀가 게임하는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미디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마치 양어장에서 낚시하듯 건져 올리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내 양어장이에요 쉽게 건져 올려요 실외는 좀 어려운가? 왜냐하면 실내에는 같은 종만 풀어놓잖아요 아 그 실내 낚시터 그런 건가? 네 그렇죠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래요 수능 끝나고 갑자기 그런 게임 중독 기사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디어가 이것도 미디어의 책임 방귀죠 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과학의 영역으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매년 자주 반복되는 기사가 있어요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건 꼭 옥스퍼드대예요 토마토의 주산지인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뭐 특이한 연구 결과는 거의 옥스퍼드대예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면 저희 어머니가 자꾸 들고 와요 저도 안 좋아해요 엄마가 해주는 것 중에 제일 싫은 게 설탕에 재운 토마토예요 정말 싫다 그거 싫어하는 인류가 있구나 좋아해요? 그럼요 싫어요 싫어하는 인류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정말 싫은데 마지막에 국물 후루룩 마시는 거 갑자기 방송하기가 싫어졌어 갑자기 이거 질병입니다 토마토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 뭐 토마토가 좀 억울할 수 있는데 토마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갑자기 보리가 몸에 좋대 예전에는 또 그런 기사도 있었죠 한동안 우리가 밀가루가 지원받고 넘치고 이럴 때는 다들 밀가루가 몸에 좋다 빵을 먹어야지 사람이 언제까지 밥 같은 거 먹을까 이런 기사가 되게 많았어요 요즘은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쌀이 남기 시작을 하니까 역시 쌀이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라는 거는 정말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얼마든지 꺼내낼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때그때 미디어가 요만한 걸 갖고 자꾸 자기 의제를 형성하고 자기 트래픽을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 결과를 정확히 말하면 그건 오용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고 과학이라는 건 합의에 의해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거기서 전체적인 합의에 전혀 상관이 없는 연구 결과 하나를 건져가지고 쭉 땡겼고 이것이 연구 결과로 발표되었다는 건 연구라는 권위를 씌워서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게임 중독을 다루는 대부분의 미디어도 동일한 방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을 켜놓고 역으로 그걸 활용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걸러서 봐야 되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미디어의 자정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학계의 아까 잘못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미디어가 또 한 번 반복함으로써 사실 미디어의 공신력이라는 것도 요즘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남은 공신력으로 이제 그런 식의 호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당장 이번 달에 열리는 게임 중독 이슈를 대응함에 있어서 큰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학인이 왜 노이즈다 노이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노이즈가 자세히 무엇인지를 말씀을 안 하시냐면 저 본인도 지금 어깨에 발이 들어가 있어 그렇고요 내가 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이상한 메시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은 죄가 없으니까 질병화의 배후에는 특정 의사 집단이 있으니까 의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게임학 회장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근데 우리는 상식으로 이렇게 맞받아 쳐야 돼요 그럼 그게 아예 없냐? 없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논의는 이렇게 진행돼야 돼요 실제로 과몰입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게임들이 있어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게임 회사가 져야 될까요? 컨텐츠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걸 컨텐츠를 쓰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게임 회사가 책임 못 지려고 하게 하는 거 아니야? 반대로 그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익 대변자들이 껴있으면 공청회든 세미나든 학술연구든 진전이 안 되죠 그 지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 번째 주체로 게임사 얘기를 좀 해야겠죠 네 게임사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떠면 이 게임 질병 이슈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게임에 잠시만요 네 소장님 네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들어와 보시면 있는데 문이 잠겨있는데요? 누가 잠궈났나 보다 열려있어요 열려있는 문도 운전은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놀리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놀리기로 하고요 아 잠깐 끊겼네 다시 갈게요 네 게임 회사 게임 회사의 이슈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식처럼 게임 중독이 질병화됐을 때 그렇게 크리티컬한 타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좀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게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이 3, 40대 이상에서 나거든요 현재 그렇죠 모바일 게임에서 소위 현질이라고 하죠 먹고 살만하면 들이받거든요 청소년들의 결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게임 중독은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도 문제예요 게임 모르는 어른들은 카트라이도 보고 있으면 애들만 할 것 같죠 무지개 장갑들은 다 어른들입니다 청소년 타겟이라는 것도 지금은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게임 플레이 시간으로 보면 어른들이 훨씬 길 텐데 하지만 어른들은 아마 대상에 들어갈 확률은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계속 꾸준히 얘기했지만 아 그 얘기군요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고 무지로 인한 공포를 느끼게 된 것도 어른이고 중독된 것도 어른이다 그렇죠 다만 중독의 핀트가 어른한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저는 그게 어른한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하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마녀사냥은 진짜 마녀는 못 잡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전제죠 지금은 게임 중독 때문에 게임 업체가 받는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입장에 하나가 더 있는 건 예전에 게임 중독법 때 게임 중독 치료 기금을 각 회사에서 매출의 1%를 뗀다 이런 얘기가 한참 2010년대 초반에 잠깐 있었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진실한 억울함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거 질병으로 등재되면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은 없어 하지만 의회의 저 우리를 이해 못 해주는 어떤 족속들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돈을 더 많이 뜯어갈 거야 그건 진짜 피해야 그리고 그건 진짜 피해고요 그런 공포는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게임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어떤 중독제다 마약과 동일한 입장에 놓인다라는 것은 장기적 브랜드 전략으로는 굉장히 큰 손실이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현재 게임 중독에 대처하는 게임사들의 보편적인 입장일 거예요 글로벌하게 마케팅 하려고 해도 우리를 술, 담배랑 비슷하게 시장이 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걱정에 대해서 역으로 똑같은 논지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중독제가 아닌 걸 만들려야 했었던 거 아니야? 비슷한 걸 만들었으니까 쓴 것도 있어 나는 그게 가장 억울한 부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꼭 이렇게 중독 아니면 폭력, 게임이 뒤집어쓰고 있는 굉장히 오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에요, 게임은 예술이고 문화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게임사들이 그런데 예술인 거 아닌 거 만드는 게임사들까지 같이 휠드 쳐주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게임사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그럼 갖고 와봐라 예술과 문화로 네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임을 갖고 와봐라 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되게 교묘하게 숨는 거죠 실제로 게임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게임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뭔가 공격을 받아서 두드려 맞을 때 그런 인디 개발자 혹은 아트 게임 제작자들의 등 뒤로 숨는 행위는 정말 비겁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지금 이런 중독 개념들이 사회 전반으로 아까 미디어 얘기도 했지만 미디어가 이걸 사용한다는 건 사회 전반이 게임 중독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악플을 신나게 달고 싶어 한다는 태세에 대한 증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배경에는 게임사는 정말 책임이 없는가라는 걸 되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임 안 만들었잖아요 모나가 될 수 있는 게임, 예술이 될 수 있는 게 안 만들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게임 중독 정밀한 어떤 이론적 기반 하에서 합의되지 않은 게임 중독이라는 게 질병 코드화 되는 것은 문제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으로 현재 게임사들이 거봐요, 우리는 억울하다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걸 만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도박 중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겁니다 도박 중독은 현재 의학에서도, 사회에서도 대표적인 행동 중독의 질병화로 인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WHO에 강변할 겁니다 출마 중독도 좀 알아봐달라 그것도 있군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또 중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억연히 현재 질병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게임들이 도박성을 넣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도박 중독스러운 게임을 만들어서 중독의 누명을 누명이랜다 중독이라는 것에 가깝게 지금 게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게임 중독 얘기가 나오는 건 그런 게임들 때문에 더 강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논리가 있죠 게임 중독, 게임을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은 부모가 많은 시간을 못 들여서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것이다 라는 맥락은 일견 맞습니다 그렇죠? 많은 부모들이 신경을 못 쓰는 것도 맞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게임사의 책임이 안 보이게 돼요 아니 애들한테 그런 거 만들면 안 되지 왜 그런 걸 만들어 갖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사의 책임이 자꾸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논란에서 그러면서 자기네는 매출의 1%를 기금으로 된다 이런 얘기만 자꾸 미디어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논의의 지형 자체가 약간 불균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게임 중독 얘기하는데 당연히 게임사 얘기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점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 서로의 입장들이 상대를 불공정하게 더 크게 과장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게임 중독이라는 이슈 앞에서 막 쏟아지고 있는 담론들을 보다 보면 정말 다 부풀려진 얘기들 뿐이라는 거고 이것들을 정리해서 정말 이거 어떻게 볼 거야? 정말 치료의 대상이야? 혹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라는 얘기 실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얘기는 현재 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화가 난 것 같아 잠깐만 조각 안 치고 결론이에요 이게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콕 집어 콕 투스리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빅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저는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학계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 감당할 필요도 있다 본인부터 저부터 좀 반성을 하면서 이 문제는 지난 시간대도 얘기했지만 일견 과학의 이슈고 일견 사회의 이슈예요 과학으로서의 어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너무 이르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의약될 수 있겠지만 그런 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리고 그 과학의 이슈로부터 시작돼서 사회적인 논의의 주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과장 속에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감춰지고 있다는 현실들 이것들이 좀 우리가 지금 중독 이슈를 바라볼 때 조금 중요한 태도로 견지하고 있어야 될 자세일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유저들이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들이네요 게임 중독 이슈가 나오면 저거 가지고 또 난리 치겠네 라고 하다가도 어떤 게임에서 가챠박스를 내놓으면 아 이거 너무 속 보이잖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유저들은 계속 알고 있던 분야인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느끼고 있던 분야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유저들은 게임 스크린샷 한 장만 보면 무슨 게임인지 아니까 중독성을 어떤 식으로 집어넣었는지도 알고 심지어 그거는 또 연구에서 정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제가 좀 갖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게임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무슨 게임이냐를 몇 명이나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얘기가 또 전혀 안 돼 있습니다 670개의 논문 중에 연구 대상으로서의 게임을 딱히 지정한 게임은 50개 나머지는 그냥 게임이라고 불러요 나머지는 게임을 계속 연구할 연구자로서 최소한의 사회성이 확보된 사람이군요 게임 업계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싶어하는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게임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중에 중독이 뭐가 되지?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게임이 중독이야라고 특정 게임을 지목할 만한 연구는 몇 개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지목한 것도 리스트를 보면 되게 웃겨요 예를 볼까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27개 리그 오브 레전드가 13개 피파 온라인이 3개 이게 뭐냐면 그냥 연구할 때 가장 유명한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블리자드는 한국 연구자들한테 후원 안 하나 보군요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애니팡부터 시작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까지 되게 다양한데 그런 것들이 세분화된 분류도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학계가 지금까지 게임 중독을 연구한 수준이에요 많이 미진하죠 그렇습니다 게임 덕들이 보면 매우 화낼 얘기겠지요 학계에 채찍만 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으로부터 대학교가 얼마나 빠르게 돈과 관심을 거두어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드무니까요 척박한 토양에서 연구만 잘하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요즘은 또 학계도 각자 도생해야 돼가지고 기업이 후원해줘야 먹고 살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을 거예요 제가 관변이다 사변이다 이렇게 깠던 학자들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우리 대학원생 우리 팀원들 밥도 못 사준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모든 게 돈에 얽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사 프로는 그냥 정타를 말하고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는 기준을 정밀하게 만들어야겠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토론만 하면 결국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토론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뭐? 제 대본 끝에는 지금 저는 신발 중독 이런 낙서가 써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낙인 찍혀지고 끝내는 수준밖에 아직 안 된 모양이다 따라서 WHO도 뭔 정신으로 이런 걸 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내부에서 합의는 있었겠죠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 사회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정도를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른 중독들도 다 비슷했을 겁니다 인터넷 중독도 그랬을 거고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WHO가 그걸 안 바라보는 것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만 바라보는 과정에서 좀 더 풍부한 얘기들을 듣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꽤나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 저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자들, 연구자들은 이것이 뭔지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걸 정확하게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감히 사기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계만 실드 치거나 게임계만 실드 치거나 문화니까 안 돼 병이니까 안 돼 많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믿을 방법이 없겠다 정도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일 때문에 시끄럽다는 것을 곧 지면을 통해서 가끔 감상하시게 될 겁니다 나도 곧 눈에 띄는 문제 이런 거 하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 걸리시면 눈에 안 띄는 전설 속의 존재를 존경하는 문학인과 함께 했습니다 이경영 문학인 월봄에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물어봅니다 윤세메니토하고 유승균 PD였습니다 시사 아카데미 주말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그 티셔츠에 혹시 그 장아키즈의 낱말 맞추기 화면이 있잖아 그거 찍어도 되나? 그걸 왜 찍어? 잠깐만 와 근데 그거 되게 하이퍼네요 아니 뭐야 잠깐만